부탁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캠처의 티켓! 안녕하세요, 모랜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 저희랑 재밌게 놀러 갑시다. 놀러 갑시다. 여러분, 즐기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, 뭐라고요? 왜? 저 크게 안 들려요. 아까부터 즐기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합니다. 즐기 준비 대신 분들 소리 들러! 더 크게! 오늘 배제대학교 학우 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만큼 저희가 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콕이 뭐죠? 네, 다음 호흡은 저희 어마어마의 EDM 버전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죠? 네!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아니, 제가 안 그래도 무대를 하면서 좀 먼 거 같아가지고 한번 앞에 인사를 하러 나가야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럼 나가볼까요? 나가볼까요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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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와, 진짜 많이 오셨구나! 안녕하세요! 와, 배제대학교! 진짜 많이 오셨네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뒤에도 잘 보이세요? 저기 보여요? 안녕! 안녕! 고마워요! 위험하니까 다시 들어갑니다. 너무 위험해요! 제가 사실 이 앞에 돌출무대가 뭔지 하다가 주인타임을 위한 돌출무대였네. 맞아, 맞아. 제가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잖아요. 참 많이 썼어요. 여러분, 저희 많이 썼죠? 야! 주인타임! 여기까지 잘 보여요? 잘 보여요? 저희가 다 같이 한 번 점프해줘요. 하나, 둘, 셋! 간다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간다! 여러분,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구기 어떤 구기인지 아세요? 뭐라고?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최근에 이렇게 많은 포즈를 앞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나요? 굉장히 많은 포즈를 오신 것 같아서 오늘 소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맞아요. 이렇게 하면 처음이에요. 거짓말! 많이 봐! 저희 그러면 퍼폼 하기 전에 한 번 연습을 좀 해보고 갈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하나, 둘, 셋! 설레여 너와 나의 런데뷰 내 맘을 더 따졌다의 맘대로 감사합니다! 해주세요, 안녕! 안녕! 다음에 또 봐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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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콜! 에이! 콜! 자, 보모랜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자, 어디 가요? 앉아있어! 안녕!